여러분 반갑습니다. 호산나 성가대 그리고 합주해주신 여러분들 성가를 통해서 이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모두가 풍요로운 이 한가위에 저는 이 분당한신교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무엇보다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별로 행복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십시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가을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고 감사해야 될 우리면서도 왜 여러분들 얼굴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엔 불편함이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우시겠습니까? 이미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배는 무엇을 하나님께 얻으러 오는 구걸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 그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그리고 평안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아직도 어두워요. 아직도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투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다함께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창조주 되신 그분 지금까지 인생에 여러 가지 고비가 있고, 시련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난관이 있어서도 오늘 여기까지 주님 우리를 업고, 안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얼굴을 좀 활짝 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들에게 다 전폭적으로 쏟아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못 주시겠습니까? 안 주고 못 주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그분의 수준만큼 올라가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고 더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긴 과정 속에 지금 좀 잘나간다고 너무 우쩔하지 마세요. 인생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합니다. 지금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고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 앞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상을 당하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오면 우리도 너도 가고 나도 갑니다. 주님 만나는 그 영광의 날 다시 부활로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후 96년경 로마 황제 도미치안이 로마 전역에 이르러서 혹독한 박해를 할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절의 고도로 유배를 당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게시의 책입니다. 이 책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일곱 교회 가운데는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 받는 교회도 있었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 분당한신교회가 이 빌라딜비아 교회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공창에 이렇게 처박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빌라딜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다음 기회에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빌라딜비아 교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빌라딜비아 교회는 노마 황제가 새롭게 세운 신도시입니다. 자기 형제를 위해서 도시를 세웠어요. 도시 하나를 아파트 한 채 두 채 선물한 게 아닙니다. 도시 자체를 선물을 했어요. 이 빌라딜비아 교회는 빌라딜비아라는 이 지역 자체는 당시 활락과 사치와 모든 인간의 죄악이 넘치는 곳이며 우상들이 우글우글하는 우상의 도시라고 이름 지어졌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이 빌라딜비아 교회 오늘 3장 8절에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칭찬하셨을까? 칭찬의 이유가 뭘까?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 칭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세 가지 대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빌라딜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하나님의 칭찬의 이유가 뭘까?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받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이 교회에 대해서 당부하고 분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부와 당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나의 분부와 당부를 잘 지켰을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겠는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빌라딜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3장 8절에 우리 함께 성경을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간은 못 봐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함께 해봅시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분담환신교회의 목소리가 이렇게 적은 줄 내가 처음 알았네요. 빌라딜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이 곧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엘리아에게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바울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성경 가운데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빌라딜비아 교회가 지켰다는 내 말을 지키고 지킨다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말을 듣는다는 말과 다릅니다. 지킨다는 말은 이 세상에 숱한 이 말씀을 회방하는 세력들 속에서도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굳게 실천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숱한 이념들이 있고 가치관들이 있고 도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지킨다는 것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여기서 빌라딜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 가운데 내 말을 지킨다 그럼 무슨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내 말을 지키고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빌라딜비아 교회가 지킨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분당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한진교회보다 더 크고 편리하고 더 영향력 있는 교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기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분당 한진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기 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시켜서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아도 여러분을 한 분당 한진교회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분녈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빌라델베아 교회는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이 한 주간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오늘 찬양대의 얘기처럼 광야 같은 세상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마음둘 것 없고 정말 몸둘 것 없는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와서 서로 인생의 순례자로 서로 동지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서 함께 가는 이 신앙의 길 저 천국까지의 여정에 같은 동반자의 길 순례계자의 길을 같이 갈 수 있었던 옆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있고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별로 감사한 것 같지 않아요 사르트르라고 하는 유명한 무실론적 실존주의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고도화되면 갈수록 옆에 타인이 기억이 된다고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도 옆에 누가 없으면 내가 좀 편할 텐데 저 인간이 여기 있어서 지자리도 아니면서도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반을 줘도 나머지 어떤 놈 줬냐고 그것까지 욕심 부른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지금까지 인생 길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길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주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길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얼굴을 좀 피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였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위로와 소망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 여기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건데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자기를 정말 안다면 어찌 저 십자가 앞에 눈물로 저 눈물 없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 높아졌어요 너무 교만해졌어요 믿음이 아니라 욕망을 그들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 안에서 깊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기에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분당한신교회를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정말 체험으로 느낄 때 느낄 때 은혜가 뭔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뭔지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한신대학교 총장 한신대학교 교회는 한신대학교 교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한신대학교가 한신교회 아닙니까 한신대학 총장 1년을 하면서 정말 제가 광화문 내거리에 발겨벗고 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크게 깨달은 것은 예상에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못된 인간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총장이란 자리에 올라가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잘한다는 칭찬과 격려보다는 인간적으로도 부족하지만은 제가 신학교 교수로만 있었지 총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너무 큰 직책은 처음 받았지 않습니까 초보 아닙니까 숱한 비난 공격 마치 광화문 내거리에 발겨벗고 서 있는데 팔과 다리에 칭칭 줄을 매서 앞으로 가려고 하면 뒤로 당기고 뒤로 가려고 하면 앞으로 당기고 좌로 가려고 하면 우로 당기고 참 이 어렵고 힘든 이 직분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 누구하고도 싸워서는 안 된다 내 속에 미움이 있는 한은 이미 졌습니다 내 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한은 이미 성령은 안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승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때로 괴롭힘을 당하고 때로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날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주시는 그 사랑은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별불일 없는 인간 세상의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하나님 택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결코 악에게 선으로서 지지 말아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꿋꿋하게 어떻게 저 인간을 사랑합니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저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1500년 전 유명한 서양의 성인 어거스틴이 이미 고백록 속에서 고민했던 겁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나만 사랑해 주시지 왜 저 배기 싫은 인간조차도 사랑해 주십니까 저 저주받을 저 인간까지도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좀 나만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할 땐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 시비를 따지지 마세요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언제부터 교회에 교인들 가슴 속에 쇳소리가 납니다 옳고 그르고 정의고 한신대학교 가장 많이 대모한 학교입니다 이제 상대를 향해서 주 주목을 불끈 졌다면 이제는 여러분 주목보다 더 큰 손을 합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국교회는 믿음의 원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피식박과 고난과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오늘 풍요와 안일과 사치 속에서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예수를 괴롭히고 있어요 예수님을 걱정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의 원자리로 돌아가서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한신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곤 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지만은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해서 당부와 분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옳게 살려고 해도 끊임없이 흔드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려고 해도 끊임없이 다리를 걸고 잡아당기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굳게 잡으라고 굳게 잡으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책들이라는 것은 세상이 준 직위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직책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직책이고 직분입니다 여기에는 장로가 따로 있고 권사가 따로 있고 집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목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른받은 자들입니다 이 소명을 굳게 담당하라고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의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저는 예배도 우리의 삶도 언제부턴지 진지함과 진정성이 없어졌어요 저 사람 참 기독교인이다 할 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뺏지로 달고 다니거나 목걸이 달고 다니는 것 갖고 기독교인이다 이제는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기 때문에 저분의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분의 진정성과 겸손함과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을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싶어요 얼마 전 시카고에서 온 어떤 분이 들려주신 얘기입니다 스타박의 본산지인 시카고에서 공룡 같은 스타박을 한국에서 이민 가신 영어도 잘 안 되고 소자문으로 시작한 조그만 커피점이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 공룡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긴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1불 50센트나 2불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싼 커피이지만 한국에서 가신 두 부부가 하는 빌딩 구석 안에 허름한 커피숍에서 커피잔을 줄 때 종이컵이라고 할지라도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스타박보다 더 맛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더 서비스가 더 난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그 사람이 누구건 그 사람이 누구건 1불 50센트의 돈을 주고 커피를 사 마시는 그분을 정말 진정으로 대할 때 정성과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대할 때 여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분당 한신교회 교인을 만나고 나면 그분들은 진정성이 있더라 그분들은 정말 겸손하더라 그분들은 정말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더라 이것이 느껴져야죠 아니 예수의 마음이 전달되어야죠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그런 구호뿐인 사람 헌신하자 헌신하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자 하면서도 자기의 전심을 쏟지 못하는 이런 봉사 헌신 이건 위선입니다 아나니만 못합니다 불평하면서 주의 일을 하려면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분당 한신교회가 이제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정말 충실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이것을 멸류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잘했다 칭천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축복의 약속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8절에 보면 보라 사단의 해당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자칭 유대인들은 율법에 충실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율법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거짓말하는 인간들 그런 거짓말하는 인간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바보라고 무시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만천 앞에서 기독교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기도 우리가 옳았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만천 앞에 공포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억울해도 조금 더 참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이 받아야 될 남은 고난을 짊어질 때 주님께서는 내가 고난의 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내 고난을 대신 짊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기둥 위에 예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의 이름 세 글자를 새겨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새겨주시겠다고 세 번째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천국문의 키를 갖고 계신 그분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20주년을 지나 50년 100년의 군당 한신의 역사의 미래의 문을 주께서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린 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천국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구원의 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전도의 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에 보면 기회의 문입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앞에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떠서 그 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당 한신께 오면서 두 가지 소원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잡고 사명에 충실해가는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앞으로 통일시대뿐만 아니라 저 유라시아 시대 태평양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마음속에 소원하고 기도하며 왔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잠시 잠깐 믿음의 생활하며 떠나지만은 대대로 믿음의 후손들이 여러분 가문에서 역사와 민족을 세계를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한신대학교는 통일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앞으로 동북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한신대학교가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교회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인물이 나와서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꿔가느냐 거기에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교회당 큰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인물들이 이제는 교회당을 키우기보다는 사람을 키우고 인물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재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분해서 앞으로 통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래시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기업인 의료인 문화인 정치인 경제인 습한 여러분 믿음의 인재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분당 한신교회는 분당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한신교회 그리고 그 외 교회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땅 끝까지 선교해야 합니다 가지 못하면 보내야 되죠 저는 세계 선교회 이 축이 한국으로 이미 왔고 한국으로 온 그 축이 분당 한신교회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백년 이 짧은 역사 속에 세계 교회사는 얘기합니다 한국의 선교 역사는 기적이라고 이 백년의 역사 속에 이렇게 많은 여러분 800만의 교인 7만 개의 교회 이렇게 많은 영적 교회적 신앙적 부흥을 일으켰던 역사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부흥했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을까 우리의 기도와 열신과 헌신도 있었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것은 장래 저 17억 18억 중국과 인도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 지역 사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사로 봉사하라고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아프리카 땅 끝까지 라테나 미래가까지 아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유럽과 미국까지도 기독교 복음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땅 시련과 전쟁과 숱한 남북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성장한 우리의 경제민주화 정치민주화 더불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이 복음의 역사를 전 세계에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에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내 자녀 내 자신의 건강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분당 한신교회는 한국의 여러 교회들 중에 한 교회 가지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휘박한 이 시대에 주님 저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은 바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